안녕! 밍글라빠! 안녕하세요! 미모스는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오늘은 제가 좋아하지만 뭐 먹는 것을 먹으려고 합니다. 그건 뭐 그때마다 계속 먹어서 포기했어요. 그것은 바로 물 다 먹을게요. 그거 너무 매워요. 그러니까 오늘 다시 고전할게요. 바로 먹어봅시다. 가자! 자! 준비됐습니다. 짜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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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으때마다 매워서 후기했어요. 떡볶이 매운 먹으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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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델 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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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?! 벽꽂 완전 맵다 lag에 아나 아 진짜 매워 ㅠㅠ 뱉뱉이네요 아유 혐의묽이네요 혐의묽이네요 밥먹고 잘 먹어야겠어요 ... ... ... 안돼... 안돼 안돼... 너무 무거워 깨자 마오 아유 매워 한국을 좋아하지마 하지만 이것은 안돼 포기하겠습니다 Let's your live Let's your live 아 진짜 마지막 이번에도 포기하겠습니다 계속 못 먹어요 언젠가 영상이나 여기서 마시겠어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매워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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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